팀으로 뭐 해줄까요? 여러분들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. 일단 유튜브에서 뭐 시켰는지 한번 보고 유튜브에 이상한 거 있으면 그거 해봐야지. 룬. 룬 이 정도 될게요. 한 대, 두 대, 한 대, 두 대. 이 마스터하고 한 대, 두 대, 세 대. 와 저 옛날에 칼날비 되게 안 좋게 봤거든요. 근데 뭔가 칼날비에 대한 룬을 이해해버리니깐 게임은 이해하면서 해야 되구나. 게임이 질병이라는 소리라면 안 된다니까. 진짜 언니 장난하세요? 그만 오세요. 아 이건 칼날비랑 관계없이 그냥 제가 실명을 잘 쓴 겁니다.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ㅆ 어 나의 제물맞다 한 대토 두 대토 세 대토 네 대토 다섯 대토 여섯 대토 여섯 대토 여덟 대토 아홉 대토 열 대토 아, 쓰는 스킬이 돌다니 아 세다 역시 갑자기 얘가 아이템 먹고왔어 세졌어요 이때 정글 한번 와주시면 제가 지금 정글링의 신짜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아 이거 차마 모델카이젠님한테 얘기할 수는 없고 아 누구한테 얘기하지? 짜잔 짜잔 어 그쪽을 끄시면은 오오오 이거 약간 팀킬 냄새가 조금 나네 아 이거 아씨 아 어떡하지 아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 좋게 생각이 안 돼요 그래도 목숨 한번 걸어봐요 게임에 어 게임에 목숨 한번 4대 10을? 아자 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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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라 고마워라 텐션 업 민원 안들어오나 근데?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소리질렸데 민원이 안들어와요 네야 예actively 도전 교리라고 블라블 아 이게 피읍이 필요할 것 같아서 총검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총검 가기 전에 이거 있죠 이 마법공항 릴보버 있잖아요 이게 되게 좋아요 이게 한방딜이 생각보다 세요 생각보다 그래서 좀 짜증날 거예요 툭툭 건들면은 야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개박군 개박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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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미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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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미님? 내 말 들려요? 유미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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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오우 어라? 나이스?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아 뭐해 너네 음 아 아파요? 나이스 약간 케이틀은 한 방에 녹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칼랄비니깐 칠베인을 엄청 빠르게 터트린 다음에 순간 딜로 잡아야 될 것 같은 느낌? 저 저 던 아 저거 진짜 던이 맵 갈리는거야 아 장난해 진짜 어색 아 이걸 진짜 아니에요 아 이거 진짜 아니에요 인생 게임 한 번 더 할 수 있었는데 슬퍼 슬퍼 쟤네 딜 나보다 못 넣었을걸요 그냥 개뿔 케이틀린 왜 이렇게 잘하냐 아 잘하네 케이틀린 아 잘하네 아 잘하네 아 잘하네 아 잘하네 아 잘하네 아 잘하네